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7월 2019학년도 대입 전형이 발표됐는데 76%를 수시 모집에서 복귀됐습니다. 수시 비중이 역대 최대로 늘면서 학생부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입 전형에서 수시 모집 비중은 2018학년도에 처음으로 70%를 넘어선 데 이어 2019학년도에는 76.2%까지 대폭 상승했습니다. 수시 학생부 교과가 41.4%, 학생부 종합은 24.3%로 학생부 중심 전형이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23.8%를 선발하는 정시에서는 수능이 20.7%로 대부분을 차지해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이 더 강화됐습니다. 비교과 분야를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 비중이 늘면서 대입 전형은 더욱 다양해져 학생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학생들은 거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가 있더라도 그 전형에 맞춰서 준비하기는 정보 때문에 좀 힘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부도 수도권은 학생부 종합 비중이 크고 비수도권은 학생부 교과 위주로 선발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쪽의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과 비중보다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 종합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학지도 교사들은 전형이 다양해진 만큼 맞춤형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과 그리고 논술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학력이 좀 떨어지는 학교에서는 대부분 학생부 교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신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정시에서 절대적인 수능은 수시에서도 최저학력 기준으로 삼는 대학이 많아 마지막까지 준비를 계속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